음악 조작을 했다 그러는데요 윤석열이가 조작질은 당신과 그 유토어들이 했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넋들이 하늘로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당시에 이 정권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 참사로 번질까봐 그동안에 자신들이 경험했고 쌓았던 노하우를 모든 걸 동원해서 조작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곡하고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천공까지 가세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유가족들이 자기의 아들 딸들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찾질 못해왔고 그 병원을 찾아다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병원 가도 없고 저 병원 가도 없고 우리 아들 딸들 어젯밤에 분명히 나가서 신랑에 놀고 오겠다고 한 우리 아들 딸들이 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던 부모들이 목 놓아 울고 그 찾아 헤맸던 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이 일부러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마약검사를 하겠다고 부검을 하겠다고 설쳐됐습니다 마약에 의해서 이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려고 조작질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미 알고서 조작질을 한 거죠 박희영 구청장 그때 뭐 했습니까 도대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아직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청장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람? 이상민 장관 버젓이 살아서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이태훈 참사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무슨 좌파 언론? 조작되었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내가 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공도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왔다 아이들 희생 보람대게 하자 시청 앞에 영정도 없는 분양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이상민 장관들은 거의 며칠 동안 가서 했습니다 청공이 시킨 것이죠 영정 없는 분양소가 차려졌습니다 누굴 위해서 분양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향해서 애도하라는 것입니까? 유적들을 연락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유적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변에서 주선에서 이분들이 조심스럽게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이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큰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고 이들이 함께 그 고통과 분노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울었습니다 국회에 가서도 통곡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들 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분양소도 차단했습니다 분양소 앞에 오세훈 시장이란 사람은 이태원 분양소를 어디 건물 지하 3층으로 하겠다고 떠돌아 냈습니다 시청 앞 분양소 그것도 유적들과 민유노총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결국은 만들어낸 것입니다 민유노총 사람들이 가서 망치를 갖고 와서 거기다 분양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켰습니다 시민들이 지켰습니다 경찰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기회만 노리는 걸 우리와 유적들이 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의 생상에 나와있는 일지입니다 일지 언론에서는 이태원에 놀러간 것이 문제다 놀러갔다 그렇게 해서 당한 것이다 헬로운 데이 헬로운 데이다 이렇게 떠들어 냈습니다 수많은 사실들이 은폐되고 조작됐습니다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거 유튜버들입니다 언론에 나왔지만 이봉규 TV라는 사람 가라는 식으로 마스크 벗고 축제 거래로 갔다 전날까지 JTBC와 MBC에서 집중 보도했다 아니 헬로운 데이인데 매년마다 모이던 곳이고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도 그 전에는 안 했나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축불 합류 시간과 대형 참사 시간이 맞물린다 라고 또 조작질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의 조작질 가세현이라는 곳에는 이건 지금 JTBC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말을 맞아서 헬로운 파티하라고 바로 그 골목을 지칭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 당시에 분양소에 많이 갔었는데 이태원역에 있었던 분양소에 바로 옆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튜버 떼거리들이 몰려서 분양소에서의 집회와 시민들의 분양을 막고 방해했습니다 노래를 틀어내고 그러면서 뭐냐? 경찰은 그것을 놔뒀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과 이 극우 유튜버들이 협작해서 합작해서 만든 작품 아닙니까? 그들이 조작질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보고 조작질했다고 누구 보고 조작질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이 탄핵되었을 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또 유튜버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다음에 2023년 7월에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영전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영전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대거 위촉됐습니다 그 황경규 유튜버 시다파이터 자문위원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민구 서초동 법원이야기 염순태 짝지TV 유승민 저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한길의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취임식 날 초청자 명단과 겹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그거 유튜버들을 관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럭들이 한누로 사라졌을 때 이들은 세월호 참사 그 당시 상황을 염려했던 것인가요? 장인의 정권이 무너질까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거 윤석열 전국가 짜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보고 조작했다는 것입니까? 조작팀은 당신들이 했잖아요 짐승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중연맹에서는 이들에게 활동비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뭉쳐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도대체 이들에게 활동비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